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화웨이를 전면 타깃으로 조준한 가운데 이로 인해 올 하반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화웨이가 반도체 시장의 큰 손으로 작용할 만큼 막대한 소비량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재로 인해 화웨이 반도체 소비가 크게 둔화될 전망인데다 주요 고객사들도 시장 침체에 따라 반도체 수요 조절에 나서 당분간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8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3분기 디램 가격 전망이 이전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앞서 디램 익스체인지는 3월 보고서를 통해 디램 전체 평균가가 올 3분기 10%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대 15%까지 추가 하락을 예상한 것입니다. 화웨이 사태가 글로벌 시장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는 화웨이가 미국 시장 퇴출을 비롯해 핵심 부품 공급사로부터 물량까지 끊기게 되면서 사면 초과에 놓였다는 진단입니다. 화웨이는 ARM과 퀄컴 등 주요 업체들로부터 AP와 5G 모뎀 칩 등 주요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5G 지원 신 모델 출시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특히 구글 안드로이드 OS도 사용에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체 OS 공급을 고심하고 있지만 엄연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는 화웨이 제재가 주요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비 투자 감소 등 여러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어느정도 타협점을 이뤄내는 것이 전체 시장을 위해 현명할 것이란 간접적 의사표현입니다.